중국 음식 중에 제일 매운 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사천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마파두부죠, 마파두부. 여기죠, 여기. 야옹. 야옹. 저는 특징이 꼭 어느 가게를 들어올 때 맨으로 들어오면서 딱 테이블을 훑어보는데 모든 테이블에 다 뚝배기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저 뚝배기 우리 한국 것 같은데. 저 100% 한국 겁니다. 요즘 진짜로 한국 뚝배기가 전 세계 수출을 엄청나게 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뚝배기랑 비슷한 독이로 뜨뜻하게 만드는 음식, 뜨뜻하게 계속 보내다는 음식은 거의 다 한국식 뚝배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테이블에 다 뚝배기가 있는데 저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마파두부인 것 같아요. 일단 22위에 한. 22위 아니면 한국 돈으로 한 3천 원, 3천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싸다. 그렇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마파두부. 폴고로. 폴고로. 하얀 미판. 고맙습니다. 이 집 상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이 중국 발음은 천인데 한국 발음은 징이에요. 직역을 하면 진, 마파, 두부 집이 이제 진, 마파, 두부죠. 마파 두부, 마파 두부 많이 들어봤지만 마파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많은데 진은 그 말 그대로 성입니다, 성. 백시, 이시 하던 성이 붙은 거고 마파의 마는 곰보를 얘기합니다, 곰보. 마퍼의 퍼는 노파 또는 아줌마 이런 말이라는 거니까 마파 하면 곰보 아줌마, 웃기죠? 마파 두부는 곰보 아줌마 두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실은 욕쟁이 할머니 두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별명이 붙은 겁니다. 진씨 곰보 할머니가 만든 두부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중급입니다. 진씨는 뭐냐면 이 할머니의 남편, 남편이 진씨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성을 따서 진씨 부인이 곰보였는데 그분이 만든 두부. 여기는 사실 음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꼭 와보고 싶은 데죠. 사천 음식의 발상지, 사천 음식의 중심지, 청뚜. 그 사천 음식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마파두부. 그 마파두부를 처음 만든 곳. 아, 뜻깊죠? 계속 이렇게 떠드는 데서 밥이 안 나오고 그래. 미판. 식당 가서 뭐라 그럴 때 제일 식당 좋은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마상, 마상. 마상에 말 위에 있다, 말. 곧 나와, 곧 나와. 고기, 파, 고기, 어묵. 포도らager이, 헛이. 재료가 비행기 개뺄다. 배송이버거, 버터, 물이. 갓에 시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마파도. 오, 오리지널 나오네. 진짜, 진짜 이 뚜껑이 진짜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감기. 이렇게 써. 맛있다. 그것도 맛있다. 진짜 밥도둑이에요. 안에 들어간 고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두반장이 강한 양념, 그 다음에 순하지만 뭔가 씹히는 두부. 이게 어느 것이 빠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서로 지분을 갖고 있어요. 되게 고소해요. 정말 좋은 두반장을 잘 볶으면 이 맛이 난다는 걸. 그런데 두반장이 무슨 맛이라고 그러신다면 고추장보다는 된장에 가까운 맛. 그런데 된장인데 우리의 궁금한 것보다는 약간 고소함하고 짭짤한 게 강한 맛. 거기에 매콤한 맛이 섞인 거. 이 사천 사람들한테 두반장은 사실 우리의 된장처럼 그 집안의 비법이나 그 가게들 혹은 두반장 만드는 공장들의 특성이 살려 있어요. 그 사천의 lining을 바삭하게 만들어줄 테스트 재 그 사천의 여드름까지 고소함하고 물을 이용하면 되요. 하루 종일이ips,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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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바로 간장은 볶이의 정보는 차가 mural입니다. 라면하고 바람에 불가능한 금 always. 퍽퍽퍽, 트레이베의 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먹는 마파두부하고 이 마파두부의 맛의 차이는 이렇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마파두부는 사실 조금 뭐랄까 좀 단맛이 강하고 좀 부드러운 맛이면 이쪽 마파두부는 좀 강한 맛이면서 매운 맛도 강하고 매운 것보다도 마한 맛, 입이 싸한 맛도 섞여있어가지고 우리가 먹던 마파두부를 상상하고 드시면 낯설을 수도 있어요. 어? 뭐지? 근데 이게 두반장의 맛이라는 게 이건가보다 느끼는 약간 고소한 된장의 맛이 자꾸 당겨요. 그래서 계속 한 숟가락을 먹고 나면 계속 먹게 돼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맨 위에 뿔에서 나오는 마조가루. 그거 조심하세요. 화조 뿌려있죠? 이게 아마 이게 화조가루. 아, 혓바닥 마비된다. 이렇게 잘 섞으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시고. 아, 혓바닥 마비된다. 이렇게 잘 섞으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시고. 3,000원. 밥은 무한 리필. 청두에 와서 마파두부를 먹어보니까 왜 마파두부가 사천 음식을 대표하는 메뉴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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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내가 추가한 거 어허, 지워지하다. 페이창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사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순댓국 우리 먹듯이 중국 전역에서 많이 먹는 거거든, 이게 사실. 이곳 청뚜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죠, 이거. 고구마 당면, 고구마 당면을 써서 이게 유명한 건데 사천 지역의 토양이 모래가 많아서 고구마가 잘 자를 수 있는 조건인데 궁지 안에서 고구마가 풍요로운 땅에서 살다 보니까 거의 작업자족처럼 이 음식 문화가 발전한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사천의 특이한 홍유, 고추기름을 이용한 이 멀건 국물이 들어간 거. 이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3원이에요, 3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0원 더 추가하면 이걸 하나 더 넣어줍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웃긴다. 눈물 나. 이거를 겁 없이 들이대고 드시지 마세요. 이 고추기름 눈에 들어가서 어우 매워. 먹고는 싶고 눈은 안 떠지고 국물을 맛봤는데 맛은 기가 막힌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봄은 안 나지만. 야, 이거 맛있다. 눈물어린 페이창프 아닙니다. 확실히 당면으로 만든 거고 국수로 만든 거와 맛이 다릅니다. 무조건 당면으로 만든 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잡채를 해 먹는 그 당면하고 식감이 좀 다릅니다.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이 당면의 역할은 식감 담당인 것 같아요. 당면이 국물을 흡수해서 국물을 맛있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호로록 호로록. 목넘김을 좋게 해주는 역할이고 당면은 워낙 겉이 매끈매끈해서 겉돌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국물을 빨아들이면 이 매력이 더 감해질 것 같아요. 이쁘게도 꽈놨네. 아, 이게 묶어놓은 이유가 안에 곱 빠지지 말라고. 딱 씹으면 안에 곱이 확 느껴져요. 맛있다. 꼭 추가해서 드세요. 돼지 곱창 삶은 국물. 그 약간은 약간 살짝 쿰쿰하면서 기름진 국물맛하고 마한 맛하고 어우러지고. 묘한 매력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해장 완벽한데? 진짜 말 그대로 개눈감추도 코밭구 푸다닥 먹었네. 그런데 이거 진짜 사천 음식은 정말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페이창펀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다면 막창이 씹었을 때 또 고소한 맛이 나게 하는 국어 담당. 당면은 식감 담당. 그러면 국물은 전체적으로 이걸 같이 감싸주는 거고. 아차이라고 해서 장아찌 같은 거 다진 것도 넣는데 잘 어울리네요. 굳이 주인공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끌어가는 건 역시 홍유 같아요, 빨간 기름. 또 한 번 나타나는 게 이 홍유의 위력. 사천 음식은 이 홍유가 지휘하는 지휘자 같아요. 이 홍유의 위력은 이 홍유의 위력. 출신을 넣었어요. 모든 음식을 먹으면 지휘하는 지휘자라겠죠? 홍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